이겼다! 이겼다! 야! 봤습니까? 와 이거 기어가다가 죽을 뻔 했어 이거 걔 잡다가 죽는다. 걔 잡지 마요 그냥 4명 생존 누구 누구 엔쪽에 있어 엔쪽에 엔쪽에 많아 엔쪽에 엎드리는게 나을거 같애 안일어날거 위쪽에도 있어 니가 쟀는데 바로 위쪽에도 한 명 있었어 여기 위에? 다 투월이 없어 나 딱 40발라보면 딱 40발라보면 한 발씩 쏴 멈췄을때 쏴 멈췄을때 왼쪽에 이거 그냥 쫌일인 숨고 프린님이 치는게 낫지않나 아예 모르는데 나이스 나문뒤에 노린다 이제 나문뒤에가 알았어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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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기 엎드려 형기 엎드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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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뛰면 다 들킨다니까 앞에 앞에 보이지 앞에 보이지 왼쪽나무야 왼쪽나무 총알이 없었어 붙어야되는데 어차피 거의 째고있어 째고있어 4명 남았다 2명 남았다 2명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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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 자기장애야 어차피 녹을거야 걔 총알없다 나 총알없었어 총알없어 얘네 그냥 다 생존으로 뜨는거같은데 쟤네 다 죽은거 아니야 얘네 죽으면 끝나잖아 2대2야 2대2 자기장 온다 저 나무대 한명 피치하고 있을거야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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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자기장에 녹는다 이제 에임 딸리만 하지마 에임 딸리만 하지마 아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 이거 애매하다 토리나 käytt 좀 해줘 수뇌 이겼다아아아아아아 야아아아 야아아아아아아아 내가 진짜 많이 나갔었는데 내가 진짜 많이 나갔어 끼하 깜찜 그냥 이렇게 동행 아 왜 거지야 아 얘만 기대했는데 지금 아 얘한테 구급상자 나왔으면 대박인데 이거 거짓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2인 코스를 파고드는 프린이 과연 1등 할 수 있을까요? 자, 여기서 아주 끝난 전에는 자리를 먹었는데 현재 생존 5명 2인분 어, 없어 진짜 기대했구만 왼쪽을 잘봐 왼쪽을 앞은 어차피 경사줘서 잘 안보이는데 위쪽은 바로 짤 수 있잖아 진짜 마음 아프다 진짜 체력이 뭐지? 한 대만으로 죽어야죠 네 명 아 왜 저게 던져져 뭐 있어? 일부러 던졌어 왼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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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남음 왼쪽 남음 염墓 사라진다 염墓 사라진다 움직이는 건 뭘? 오른쪽에도 서로에요 오른쪽에도 소리 오른쪽에도 잘 봐야 돼 오른쪽에 누워있다 오른쪽에 누워있다 봤어? 봤어 봤어 쟤랑 앞에 쟤랑 둘이다 왼쪽에 나무 있는 애가 더 쪼고 싶다 오른쪽 오른쪽 좀만 더 오른쪽 좀만 더 오른쪽 왼쪽 왼쪽 가운데 가운데 왼쪽 왼쪽 거기 거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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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다 봤습니까 잡았어? 어 밑에 더 있어 양백 더 있어 개 빡친다 진짜 창문 밖에도 있어 창문 밖에도 있어 나이스 나이스 ильoon 씬 와아 이건 이기는거다 이건 야 자리손적 5줬다, 진짜 양배기 양배기 이기라고 주는거다, 이거 어 난 1등 했다고 생각하고 있을게 푸르나 나 이렇게까지 건물에 있었던 적 처음인 것 같애 우리 그때 퍼즐 아 그때도 마지막 아니었잖아 지금 마지막까지 여기야 한번 더 줄어드나 이거? 너 가만히 있어도 이기겠는데 그냥 나 뒤짐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더 못 되죠 여기 애들 뒤져서 올라오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진짜 고맙게 해 응? 그거 뭐야? 된다 쪼여 들지 쪼여 들지 여기서 한 명쯤 뒤질 것 같은데 와 지렸다 그냥 저 옥상 나가오면 안전 디자인인데 애들끼리 다 치고 바꿨어 프리야 너 가만히 있는데 1등 하는 거 아니야? 그니까 더 안 나가도 돼 아직 한 팀 더 남았어 나까지 3팀이야 4명이니까 설마 다 한 명씩 남은 건가? 한 명씩 아니어도 2명 1명 되면 저거도 3팀이니까 나까지 건물은 안 들어올 것 같긴 하다 끝까지 건물은 안 들어올 것 같긴 하다 끝까지 전부 지드킬 싸운다 지드킬 싸운다 지드킬 싸운다 수류탄 하나만 까봐 수류탄 하나 남아 한 명 남아 한 명 남아 한 명 한 명 남아 한 명 남아 거의다 거의다 죽은 애잖아 거의 있잖아 바로 아래 아니야 불이 나 안될거 같애 위에서 떼어내려면 니가 절대적으로 불리는 수루탄 수루탄 줍는거야? 부품 Regux 들어가 시작이야 그냥 안다가 5초 남음 없어 초 없어 이제 줄에 안죽으면 어떻게 됨 꿰면 들어와 ㅋ 버그인가? 이런 줄 아는 거 아니야? 레깅감? 나가야되나 그냥? 어디있지? 아무데도 없는데? 창문에서 푸린이 머리가 보이네? 다당땅땅땅땅 자기장 갑자기 사라지는 거 아냐? 트로트는 없냐 이들? 히힛 못 쏘잖아 얘는 위에서 쏠 수 있어 너는 아래에서 위에서 못 쏠 거야? 각이 안나와서 샷 건들고 있어 지금 쏠 수 있지 않냐? 못 쏴 못 쏴 차 탔나보다 안탔네 벌벌벌 떴는데? 안싸지 안싸지 저기 위단 인사나해 갑자기 수류탄 생기는거 아냐 손에서 수류탄이 없어 번쩍 뭐야 경기 경기 제한된다는데 너가 어떻게 되는거냐 이거 약 누가 누가 제일 잘 빠내야 되겠냐 약 빠샘 약 빠샘 약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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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겼다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진통제 캐리 진통제 캐리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불에나아아아아아 안녕 야야야 두명 남았다 두명 아 앞에 얘메찌고 얘메찌고 남아 불켰다 c 발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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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템 뭐 주워 합해요 어디야 아 앞에 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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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제 봐야돼 그래도 아직 마지막 우리 아직 걸칠거 같기도하고 오 와 와아 와 말도안돼 야 이건 여기야 이거 지면 진짜 개오바야 이게 퍼즐쌍이야 이걸 이제 나 부활시킬따 아 아 다 immersive 우리 뒤에서 쐈어 이쪽 집까지는 괜찮네 그래도 나 걸어가는 중 일단 이거 구스탄 먹을 때까지 업무 좀 하고 아 프린이 죽었다 뭐야 나 왜 죽었어 둘 다운 둘 다운 이거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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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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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나 음료수 빨고 있는데 형님 나가야 돼 나 갇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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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음료수 먹고 있다고 부처님 어딨어 뛰고 있어요 지금 나 너무 아파 이거 말이 돼? 저기 언덕이야 언덕이야 언덕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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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들어갔어 부처님 뒤로 들어오지 3대3 3대3 이거 진통지 하나 더 드릴께 진통지 하나 더 드릴께 부처님 나 음료수 빨고 하니까 기다려 부처님 하나 더 드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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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러지 2개 엘러지 2개 엘러지 6개 엘러지 6개 엘러지 6개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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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 빨고 간다 꽉 채우고 가야지 이거 부스터 꽉 채우고 가야지 나간다 봐 나간다 봐 어 부처 자리 좋은데? 나 뛴다 헉 뭐야 왜케 많아 아 이거 죽었다 앞다던가 문 여고 나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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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됐었는데 좀 천천히 나갈걸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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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더가리 언더가리 두 명 건물 앞에 두 명 건물 앞에 두 명 건물 앞에 두 명 건물 앞에 건물 앞에 건물 앞에 아 좀 천천히 나갈걸 아 그러니까 아아아아아아아아악 너무 빨리 나갔어 말지 안돼 아래아래아래 그냥 오른쪽 왼쪽seat 한 명이다. 라스트야. 나 죽여서 그럼.